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질어질하면서도 동시에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사연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희 마누라가요. 자기 열받는다고 다른 사람 장사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다가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 말이 됩니까? 어? 어? 아니 이게 뭐야? 너 뭔가 좀 쎄한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새언니한테 언니가 너무 아까워요 라고 말을 하면 무례한 겁니까? 제목 그대로요. 저희 엄마랑 제가 새언니 될 사람한테 오빠는 너무 못났고 그래서 언니가 너무 아깝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나쁜 소리인지 여러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오빠도 저도 아직 대학생일 때 참고로 4살 차이고 오빠 군대 때문에 겹치는 기간이 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오빠와 새언니 서로를 소개해준 거였어요. 동창 친구의 아는 언니고 가운데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쓴이의 친구가 그냥 아는 오빠다 하고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얼굴 본 적 없고 최근에 사진만 봤어요. 결국 두 사람이 사귀고 그러다 잘 돼서 시간이 지나 이번에 결혼을 한다던데 인사를 하겠다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편의상 새언니라고 할게요. 비록 제가 새언니의 존재는 알아도 어쨌든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고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보내기 띄운다고 저도 저희 부모님도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새언니를 비꼬는 의도 아예 하나도 없었고 특히 엄마가 옛날에 저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오지게 당해가지고 세상 그 누구보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아이고 근데 우리 꽁꽁이 얼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깝다. 이리 이쁜데 뭐 타려고 저런 맹한 놈을 만났니 그래? 등등등 새언니 칭찬을 되게 많이 했고 아빠도 저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위기 엄청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새언니 인스타를 보니까 마치 이런 저희 가족을 대놓고 저격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니 그렇게 웃으면서 사람 돌려가면 뭐 모를 줄 알아? 그래 결국 나도 그 정도 여자밖에 안 된다 이 소리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설레발들 진짜 오진다. 등등등 이런 스토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문제는 그 스토리 배경이 아까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올 때 사들고 온 꽃바구니였거든요. 친친으로 해놨던데 제 친구가 오빠 소개할 때 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자기 아는 오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해질 줄은 전혀 몰랐나 봐요.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뭐야 싶고 막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오빠의 가족이니까 몰랐을 뿐인 거고 진짜 이게 어쩌면 믿고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여쭤봐요. 당시 대부분 저희 엄마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언니가 회사 입사한 얘기를 할 때 정말 대단하다면서 우리 땡땡이 저죠? 땡땡이는 너랑 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지 엄마 아빠 집에 빌붙어 살고 있는데 대단하다 이러면서 아까도 제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나 잘나고 이쁜데 뭐 터로 저렇게 맹한 놈을 만나고 있냐 이런 말이랑 또 오빠랑 새언니 둘이 붙어 있으니까 새언니 얼굴이 너무 이뻐서 아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이정도였거든요.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이게 정말 비꼬는 것처럼 보이나요? 댓글 1번 뭐요? 비꼬는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칭찬해주는 걸 그딴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격지심 쩌는 거고 그딴 자격지심으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찐따 쓰니 새언니 뿐만 아니라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있죠. 너무너무 찌질하고 세상 없어 보여요. 2번 와 저걸 이렇게까지 꼬아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덜덜덜덜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뇌가 얼마나 비틀렸으면 그럴까. 3번 그냥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느그들이 시자라고 적대시를 하는 거구만? 이거는 쓰니 엄마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라 해도 잘 지내긴 글러먹었어. 진짜 인성이 예술이네. 4번 물론 새언니도 문제지만 니네 집안도 문제야. 굳이 내 가족은 왜 그렇게 후려치는 거야? 없어 보이게. 어휴 되겠군. 아니 제가 지금 가족들 후려치는 걸로 보여요? 야 요즘 애들 무식한 애들 많다고 하더니 진짜였구나. 2번 진짜 요즘에 국어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면 다 그냥 욕을 먹는 시대가 와버렸어. 5번 근데 자기 가족 후려치는 거 적당히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과하면 내 배우자는 자기 집안에서 존중과 사랑을 못 받나 하는 의심이 들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는 이렇게 자기 가족도 뭐라 할 정도로 못난 사람과 만나는 건가? 이러면서 막 이상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러죠. 가족은 그만 뭐라 하고 그냥 새언니 그 자체로 칭찬을 하세요. 6번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와 또 빠뜨려 줘도 날지니 욕 나와 7번 아무리 농담이라도 오빠를 대놓고 까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자기 집에서 대우를 받아야 밖에서도 대우를 받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스니는 신우일 뿐이고 남인 올케언니보다는 내 식구부터 챙기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8번 어이구씨. 이러도 지랄 저러도 지랄 그냥 아가리 닫아라 이거구만 9번 솔직히 스니 엄마가 좀 과하다 싶긴 했는데 헉... 그걸 지 인스타에 올렸다는 거 보고 바로 짜게 싶네. 저게 인스타에 올릴 내용인가? 아니 그래 뭐 지 마음이라 해도 그래. 인스타 같은데 미친 것들 중에 나는 정상을 본 적이 없거든. 그게 문제야. 10번 이거 어른 엄마랑 오빠한테 말해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가족이고 뭐고 다 깨지는 거야. 나는 우리 형부가 대놓고 예의를 밥 말아 쳐먹어가지고 이제 언니하고도 말 안 한지 엄청 오래됐어. 내 장담하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말하면 스니만 죽이려면 되는 거야. 아니면 미리 캡처해놨다가 나 죽여주던가. 아시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분노조절장애로 고깃찜에서 밥상을 엎어버린 마누라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아내랑 최근 이 문제로 다투다가 도무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짜 누구 잘못인지 그걸 가려보고자 이렇게 결국 글을 올립니다. 일단 최근 저희 아내가 생리 전 증후군 때문에 많이 예민한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술 약속이 있었고 새벽 2시쯤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들이고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어요. 새벽 2시에 들어가가지고 눈치 오지게 보면서 쉬지도 않고 조용히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든 무조건 기승전 술래기로 끝나면서 사람을 비꼬는 겁니다. 하루 조용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같은 건 결혼했으면 안 되는 인간이야. 도대체 그 시간까지 뭘 쳐먹고 돌아다닌 거냐. 누구랑 있었어? 너 진짜 친구들이랑 있었던 거 맞냐? 아니 나 속이고 여자들이랑 있었는지 알게 뭐야. 등등등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비꼬에다가 결국 사과를 하던 저도 화가 나죠. 그래? 미안하다고 근데 그만 좀 해. 적당히 하라고 이런 말을 했고 어찌어찌 저녁을 먹기 위해 집 앞에 있는 고깃집을 갔는데요. 여기서 또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또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어제 그렇게 쳐먹고 오늘 술이 또 들어가냐? 알코올 중독이야? 근데 다른 여자랑 못 마셔서 아쉬워 어떡하냐? 이렇게 자꾸만 뭐랄까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바람피우는 것처럼 결국 저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됐으니까 너는 그냥 그 입 고기로 막어! 딱 이 한마디 했고 화장실 다녀올게 라고 말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가지고 돌아봤더니 이런 미친 여자가 고기 테이블을 엎어버린 겁니다. 불판까지 올려진 그 자식 테이블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건데 가게 점원들 당연히 놀라서 다 달려오고 무슨 일이냐 그러고 그러시고 뭐고 수치고 전부 다 바닥에 낮은 걸고 불날 뻔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앞에서 막 씩씩거리며 저를 진짜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겁니다. 아니 그냥 눈이 반쯤 확 뒤집힌 상태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 오줌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주인이랑 전문들한테 백배 천배 사죄를 드린 뒤 억지로 끌고 나왔고 일단 집에 데려오긴 했는데 사실 그래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도 이런 거지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이젠 한계입니다. 그냥 괴물이랑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리겠는데 어디 뭐 하소연할 것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계속 이걸 참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댓글 1번 공공장소에서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같은 여자지만 생리 전 증후군이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일단 약 처방이 시급해 보이고요. 뭐 그래 이조차 안 되면 할 수 없지. 되랄까요? 생리 전 증후군이 저 정도면 진짜로 약 먹어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데 지금이야 밥상 수준이지 여기서 더 심해지면 칼 들고 칼 좀 출지 누가 알겠어요. 2번 아니 본인 집에서 먹다가 엎었다 해도 정상이 아닌데 뭐라고 남의 장사는 가게에서 엎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3번 오 고깃집 테이블이라 보통 거기 화로가 들어가 있거나 가스 같은 게 인결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옳아지게 무거울 텐데 그걸 엎어버렸다고 아내가 힘이 장사인데 덜덜덜덜 4번 끌끌 저는 일단 중립기업 학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내의 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번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거나 정말 정말 극히 드문 일이라면 여자가 잘못한 거고 그게 아니면 원인을 제공한 니 잘못이죠. 상을 엎을 게 아니라 반찬을 면상에 집어 던졌어야지. 니가 어디서 뭘 하고 쳐 돌아다니는지 알게 뭐야. 8번 8번 님아 이건 생리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 건데요. 되덜까 아니 그렇다고 남의 가격 상을 엎냐. 여자도 미친 거죠. 그럴 거면 남편 면상을 까던가. 이게 뭔 거지같은 민폐요. 일단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아 이 세은이란 여자가 정상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렸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고 저도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 입장이어서도 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되게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인스타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면 솔직히 그거 자체로도 별로지만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좀 약간 서로의 그게 있는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보통 남의 가격 상을 얻는다는 건 누가 봐도 미친 민폐거든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되죠. 물론 가계 사장이 먼저 연병을 뜬 게 아니라면 그런데 그거를 했다는 거면 진짜로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것조차 생각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건데 그러면 남편이 평소 행실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조금 쎄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